5 안녕하세요 온 만들기 정석의 눈 SNS 인사 드립니다 날씨가 요즘 에 추워요 어떻게 보면 애마방에 그럼 굉장히 더욱하고 여름으로 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쌀쌀해서 호트 입은 분들도 좀 봤어요 자 그런데 어 저희는 물이 어 앞으로 입을 것을 미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볼 옷은 원피스에요. 원피스인데 반팔 원피스를 만들건데 편해요. 항상 요즘에 제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서 쉬워요. 편해요. 뭐 이런걸 쓰잖아요.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자인들이 그런 디자인을 많이 원하셔서 오늘도 편하고 쉬운 원피스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 포인트를 확실하게 있지요. 바로 요 디자인입니다. 요 디자인. 아! 어려워 보이죠? 저거 어떻게 내가 만들어? 나는 지금 미신 직선 바퀴뿐이 못하는데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분도 계실거에요.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쉽고 만들 수 있는 것을 결국 만들어놓고 입질 않아요. 자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옷을 뭐가 됐든 도전해보는게 더 낫다는 생각에 조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많이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왔습니다. 충분히 립바와 같이 만들면은 충분히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. 그러니까 천천히 저 립바와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요게 좀 만 패턴 자체가 조금 길어요. 길기 때문에 오늘은 패턴만 보여드릴 거고 며칠 안에 만드는 과정도 만드는 과정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만드는 과정은 따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패턴 한번 떠볼까요?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라운드 원피스에요. 민소매 원피스 반팔 소매 원피스를 만들어 볼 건데 허리는 고무줄 밴드를 넣어서 위하고 아래는 풍성하게끔 허리는 좀 더 날씬해 보이게끔 만드는 디자인이고 이 디자인의 제일 큰 포인트는 어깨에 어깨하고 몸판하고 이렇게 절개를 넣어가지고 절개를 넣고 그 안에다가 후를 넣는 거예요. 후를 넣어서 뒷판까지 쭉 연결되게끔 하는 디자인이 포인트에요. 자 그런데 여기 이 디자인에는 지금 주름들이 지금 잡혀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 디자인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주름들은 뺄게요. 빼고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 보시면 앞판에 후를 있고 뒷부분에 목부분에는 고리로 연결할 수 있도록 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고무줄 넣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편안한 디자인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첫 번째 기장을 놓을 건데 얘는 기장이 많이 길어요. 어떻게 보면 발목까지 오는 기장인데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아리 기장 한 45에서 47인치 정도로 가볼게요. 자 이 패턴 종이가 몇이라고 그랬죠? 이 전지는 43인치에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1인치 정도를 빼고 42인치 기장이에요. 자 그러면 42인치에다가 제가 플러스 나중에 재단을 할 때 플러스 5인치 정도 할게요. 오늘은 47인치 기장으로 갈 거기 때문에 5인치 정도로 해서 한번 밑으로 종이를 붙이는 거예요. 5인치 붙이고 자 우위로 1인치 정도를 딱 쓰고 자 뒷판 오늘도 66원형을 가지고 패턴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. 자 고정하시고 카피 자 그 다음 뭐죠? 두 번째가? 그렇죠. 품을 나갈 건데 자 여기가 허리 부분에서 허리 부분에서 품을 나갈 건데 오늘은 요 품은 밑에 고무줄도 잡히고 밑에도 넉넉한데 위에 품을 이 반 정도로 나가보려고 해요. 자 2와 2분의 1 2와 2분의 1 나갔으면 진동은 그렇죠. 1사일 정도를 내려줄게요. 1사일 정도를 이렇게 진동 나간 거에 반만큼 내렸어요.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부분 허리 위치 보시면 원래 등길이보다 여기가 밑을 살짝 더 내려와요. 그래서 1인치 정도 1인치 정도 밑으로 절개를 할 거예요. 여기다 절개를 하고 그 밑으로 1인치짜리 그러니까 한 1과 4분의 1을 띠 그러니까 고무줄은 1인치짜리를 넣을 거기 때문에 너무 빡빡하니까 1사일짜리로 여기를 터널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. 터널을 만들어서 고무줄을 딱 넣을 거기 때문에 1인치짜리 고무줄을 넣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1사일로 띠를 만든 거예요. 터널을 자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자 밑으로 가서 밑에 통은 어 저희가 어떤 원단을 쓸지 모르지만 밑에 통일단 넓어요. 허리 딱 차림 잡아서 밑에 통이 넓어요. 자 어 4사인치 원단이라고 쳤을 때 반을 접으면 22인치니까 우리는 21정도만 사용을 할 거예요. 어 그 폭이 더 넓으면 더 내 원단은 폭이 더 넓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폭을 밑에 통을 넓혀 주셔도 되는데 어 어떤 원단을 사용할지 모르지만 제일 작은 원단이 보통이 44인치 원단 반 접으면 22인치 원단이기 때문에 제가 22인치에서 21인치로 밑에 통을 마칠 거예요. 자 밑에 통을 21로 마치는데 어 밑으로 가면서 더 퍼지니까 요정도에서는 20인치 정도로 딱 놓고 자 20인치 놓고 얘와 이렇게 딱 그려줄게요. 이렇게 20인치 정도에 맞춰 쭉 그리면 쭉 나가면 제가 5인치 더 붙일 거잖아요. 쭉 가면 한 20일 정도에 이렇게 쭉 갈 수 있도록 제가 떴습니다. 자 이렇게 떴고 자 이런 식으로 A라인을 떠져 있고 자 위에 부분에 한번 가볼게요. 위에 부분에 자 위에 부분에 어깨는 자기 어깨에 딱 맞아야지 돼요. 소매가 드롭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어깨에 딱 맞아야지 되기 때문에 자기 어깨에서 진동을 딱 그려줄게요. 진동을 여기랑 이런 자연스럽게끔 그려줄게요. 자 그 다음에 근데 중요한 포인트죠. 어깨에 훌 같은 이렇게 딱 그 앞에까지 훌이 잡혔잖아요. 자 이 훌은 어 목 저기 어깨에서부터 2인치 정도 치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2인치 정도 올라온 거예요. 2인치 정도 올라온 다음에 자 우리 여기 선과 여기 위에 턴을 만들기 전에 위에 부분 어 지금 원래 원형이 원형은 여기에서 1인치 내리고 그 다음에 고무줄 물량은 그 밑으로 잡으신 거예요.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지금 여기랑 여기랑 딱 잤더니 한 13정도 나왔으니까 6반이 반이니까 6반정도면 한 요정도가 될 거예요. 반 여기와 여기에 반정도 선을 하나 딱 여기에다가 딱 놓고 그 다음에 얘와 얘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는데 꼭 여기는 직각이 한 1인치 반정도까지 직각으로 오면서 얘랑 연결시켜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. 이렇게 그래야지만 어깨가 앞판이랑 뒷판이랑 만났을 때 이렇게 예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직각을 맞춰서 싹 놓을게요.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터널을 만들었을 때 여기는 이렇게 직으로 이렇게 직으로 가서 다시 그려줄게요. 이렇게 다시 직으로 가야지 만났을 때 이 고무줄이 반듯하게 돌아갈 거예요. 이 경사가 주면 이렇게 어긋나면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 가서 여기 이렇게 똑바로 내려서 이렇게 갈 거예요. 이해 가시죠? 앞판이랑 뒷판도 똑같이 이렇게 가야지만 고무줄이 잘 돌아가요. 자 그 다음에 얘 사선으로 나가 있는 애랑 이렇게 맞추면 끝부분이 옆에 딱 앞판하고 뒷판을 맞추면 이렇게 뾰족하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4분의 3 정도 올리셔도 돼요. 4분의 3 정도 올려서 직각을 딱 여기 부분 직각을 맞춘 다음에 곡자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. 와우 자 밑에 부분은 밑에 부분은 자 밑에 부분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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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거고 윗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여기 부분은 없어져서 이렇게 될 거예요. 좀더 자를때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자 요런식으로 들어갔어요. 자 그런데 여기 뒷목에 보면 이게 머리가 통과되기에는 라운드가 너무 작잖아요. 그래서 뒷목에 다가 티임을 하나 줬어요. 고리를 티임 생티임이라고 해서 골씨에 다가 티임을 하나 줘서 티임을 좀 여름이니까 좀 깊게끔 6인치 정도 제가 틀거예요. 6인치 정도 트임을 6인치 정도 트임을 주고 여기 끝부분에 고리로 고리 단추를 사용을 해볼게요. 자 목도 조금 답답한 감이 있어서 반인치 옆으로 반인치 뒤로 밑으로 반인치 씩 이렇게 파 볼게요. 여름 옷이니까 답답한 것보다 이렇게 반인치 씩 판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맞춰 주시고 거기서부터 6인치 정도 맞추시면 여기가 되겠네요. 여기가 아니라 6인치 정도 트임을 줄게요. 여기 부분은 반인치 반인치 판 다음에 트임을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골씨 에요. 여기도 골씨 거고요. 이따가 밑에 부분은 앞판 뒤판 같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윗부분만 윗부분만 틀리고 밑에 똑같이 맞춰서 사용을 할게요. 밑에 부분은 같이 사용을 할 거예요. 이렇게 놓은 다음에 중요한 거 지금부터 할 텐데 여기 뭐였어요? 중요한 얘기니까 뭐냐면 후를 만들 거예요. 여기 어깨에서부터 쫙 올라가는 후를 만들 건데 훌 넓이를 보니까 4인치 4반 정도 나올 거예요. 왜소한 분들은 4인치 정도 가시면 되고요. 6인치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은 4반 정도 가볼게요. 이렇게 연장을 똑바로 연장을 한 다음에 4와 1을 딱 놓을게요. 놓으신 다음에 얘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줄게요.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이게 훌 이에요. 왜? 왜 훌 이렇게 반듯해? 좀 더 잘라서 벌릴 거예요. 자세히 끝까지 따라오셔야 돼요. 여기만 보고서는 왜 이렇게 훌이 생겼냐고 하면 안되고 끝까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놓으면 뒷판이 끝났어요. 와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떴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어려운 건 있지만 자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돼요.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고 자 그러면 제가 앞판을 뜰 거예요. 자 지금부터 앞판을 뜰 건데 앞판은 윗부분만 뜰 거기 때문에 앞판도 골씨이기 때문에 얘랑 딱 맞춰줄게요. 맞춘 다음에 고정 앞판을 딱 앞판 원래 뒷판선 여기였던 애랑 똑같이 맞춰주세요. 이렇게 앞판도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카피 자 다트는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. 다트가 있어요. 다트 잡을 거예요. 다트만큼 밑으로 안 내렸고 다트를 잡을 거예요. 다트를 잡을 거기 때문에 다트를 MP 시킬 건데 정확하게는 자 이렇게 앞판을 딱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1인치 내렸던 요 원선에서 아까 뒷판도 1인치를 내렸거든요. 그럼 얘도 1인치를 내려서 손을 하나 딱 그릴 거예요. 오케이 딱 그린 다음에 밑에 스쿼트는 앞판 뒷판 공룡 와 공룡 또 나왔네요. 앞판 뒷판 같이 쓸 거예요. 요게분만 쓸게요.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옆선도 똑같이 카피를 하세요. 옆에 비치는 부분 올라간 부분도 다 이렇게 똑같이 카피를 하시면 돼요. 자 그 다음에 어깨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. 자 목 목 부분 반인치 파니까 반인치 파고 얘도 그 다음에 판 다음에 여기를 딱 제대로 5인치예요. 그럼 저희도 여기 5인치에다 딱 표시를 할게요. 자 앞에 부분도 반인치 파고 목 부분 다시 그려줄게요.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뒷부분 뒷선이 여기가 있어요. 뒷선이 여기가 있는데 뒷선이 여기 위에다가 다트 분량만큼 4분의 3 정도 이렇게 올려줄게요. 자 원래는 뒷부분이 여기인데 요만큼 다트 분량까지 앞길이가 앞길이의 차이만큼 여기를 올렸어요. 그리고 그리고 자 항상 앞판은 직각이 꼭 맞아야 돼 뒷판은 좀 안 맞아도 되는데 앞판은 꼭 맞아서 얘랑 얘랑 요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.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 앞판이 들어갔는데 자 위에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장을 한 10인치 정도 라고 해요. 10인치에다 놓고 자 여기에다가 요만큼 차이 앞판하고 뒷판 차이 4분의 3 정도를 요렇게 놓고 자 여기에다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관없어요. 한 지금 제가 그래도 5인치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인치 정도 내려서 자 이게 뭐냐면 보여드릴게요. 자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잘라서 요기 부분을 요 다트를 일로 이동시킬 거예요.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여기를 이동시킨 다음에 얘는 다트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요런 여기도 그냥 재단할 거예요. 다트도 없어요. 공무줄로 여기 다 늘어갈 거기 때문에 좀 어렵죠. MP 자 요게 다트를 여기 있는 애로 이동을 한 거예요. 좀 어려운 건데 자 천천히 해볼게요. 여기 있는 다트를 일로 이동을 시켜버렸어요. 그러면 여기는 옆선이 앞판 뒷판이 맞게 됐어요. 그죠? 앞판 뒷판 옆선이 맞는 다음에 이 다트 이동한 애는 다트를 잡지 않고 그냥 공무줄로 이렇게 같이 놓을 거예요. 그러면은 어? 여기 다트 다트 아니에요. 이쪽으로 이동만 하고 여기가 넓어지고 그건 다 고무지불량으로 들어갈 거예요. 좀 어렵죠. 옷이 나오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. 요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딱 해서 요애를 일로 이동을 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선을 다시 여기를 다시 그려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린 다음에 다시 잘라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앞부분에 훌이 얼마큼 들어갔냐면 어깨에서 2인치 정도 2인치 정도 올라간 다음에 여기와 여기에 반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잡았더니 14 그럼 7인치 정도 여기가 반 정도 되는 애랑 이 직각이 또 중요해요. 직각을 한 애랑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여기는 절개할 거예요. 절개가 요렇게 들어가요. 요렇게 자 앞판 뒤판이 앞판이 이렇게 두 개를 분리되고 뒤판도 잘라 볼게요. 옆선을 자르기 전에 한쪽 남은 애를 가지고 요 요 네모거 있죠. 요 요 네모 요렇게 훌이 들어갈 거를 다시 하나 카피를 먼저 하고 잘라야 돼요. 자 요렇게 여기가 뒤고요. 앞판을 붙인 다음에 여기다 그려 볼게요. 사반 나가서 직각을 놓고 얘랑 요기 부분이랑 연결시켜 줄게요. 요렇게 그 다음에 얘도 카피를 똑같이 놓고 카피를 해 볼게요. 얘는 앞이에요. 자 요렇게 점선으로 제가 카피를 닦고 다시 선을 예쁘게 그릴게요. 이렇게 카피해놓은 것들을 자를게요. 자 스커트 부분도 위에 보면 따내고 밑에는 똑바로 밑에를 헷갈리니까 5인치를 붙여줄게요. 자 요런 식으로 나갈 때는 요기 부분을 살짝 직각을 살짝 맞춰주면서 쳐줘야 돼요. 안 그러면 뾰족하게 되기 때문에 소매등이잖아요. 훌 먼저 훌 먼저 지금은 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모양만 나온 건데 훌을 만들 거예요. 자 훌을 만들 건데 자 얘랑 얘랑 어깨가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잘라서 벌릴 거기 때문에 여기가 벌려줄 거예요. 먼저 자 자 그 다음에 3인치씩 3인치 직선 하나 3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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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도 3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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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려주세요. 여기 사이를 한 2반 정도 벌려줄게요. 2반 또 2인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2인치 이렇게 자연스럽게 벌려주시면 돼요. 훌을 많이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이 벌리는 거고 적당한 훌이라고 모양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릴 거예요. 얘도 이렇게 자 위에 부분은 많이 벌려야 되는데 여기 부분은 훌이 좀 많은 게 예쁘고 밑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되면 안 되니까 얘랑 사이 간격은 떨어지겠죠. 자 이런 식의 이게 훌이에요. 이게 그러면 그려주는 거죠. 얘가 얘가 이렇게 끝부분을 따라서 이쪽이 이쪽이 어깨선이 보고 앞 이쪽이 뒤 선이 너무 각이 졌으니까 이제 복으로 예쁘게 만들어줄 거예요. 이렇게 작은 fest을 선을 삐뚤빼뚤 됐던 선들을 다시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걸 여기다가 달면 예쁜 뿌리 되는 거죠. 잘라 볼게요. 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여기다가 딱 아까처럼 물리면 여기 사이에다 물리면은 예쁜 풀이 나올 겁니다. 자 봉지할 때 잘 보시고요. 자 이제 다른 거 다 끝났고 이제 소매 반팔 소매만 하나 만들어 볼까요? 자 종이를 딱 접어주시고요. 딱 접어주시고 자 소매 기장을 여기서부터 팔꿈치까지 오니까 한 10인치 정도 소통한데 한 10인치 정도 놓으시면 될 거예요. 어 나는 좀 더 길게 하고 싶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게 뭐예요? 맞춤이잖아요.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. 자 저는 한 10인치 정도로 가볼게요. 자 위에서부터 한 8인치 정도 딱 떨어진 다음에 선을 하나 딱 평행하게끔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릴게요. 자 그리고 소매통을 놓을 건데 소매통이 좀 넉넉하죠. 그죠? 어차피 품도 넉넉했으니까 한 17인치 16인치에서 17인치 정도 놓으면 될 것 같아요. 한 17인치 한번 넉넉하게 놔 볼까요? 한 반이니까 8 반을 딱 놓을게요.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앞에 둘레 앞 진동 둘레를 하나 체크하신 다음에 자 여기를 체크했다는 10과 4분의 3 나왔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10과 4분의 3 되는 위치에 올라갈 건데 어 얘는 이세가 약간 들어가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10과 4분의 3이니까 10과 2분의 1 정도만 놓으셔도 돼요. 이게 좀 소매가 좀 어렵죠. 자 오늘은 이렇게 자기 이세를 좀 줄이기려고 할 때는 이세를 좀 줄이려고 할 때는 어 진동보다는 한 4분의 1 정도 작게 둔다는 거예요. 요기 요기까지 요기를 원래 대로라면 10과 4분의 3 해서 요기까지 와야지 되는데 여기서 4분의 1 줄이는 거 그러면은 이세 홈 줄이기가 좀 작아지는 거죠. 얘는 홈 줄이기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. 없어도 돼요. 근데 살짝만 반인치 정도 살짝 나오는 게 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음 반인치 정도 나오려고 한 4분의 1 낮춘 거예요. 자 그 다음에 요기를 편행하게끔 그린 다음에 4인치 나가고 여기 안으로 들어오는 건 2인치 들어오고 여기 4인치 여기 2인치 들어오고 연결 자 그 다음에 앞몰자로 얘랑 얘랑 여기 크로스 때는 얘랑 연결 얘랑 얘랑 연결 자 소매 기장을 10인치 놓기로 했으니까 위에서부터 10인치 놓을게요. 자 10인치 놓았는데 여기 소매통도 여기 좀 넉넉하죠. 그죠? 소매통도 넉넉하니까 저희도 소매통을 음 여기서 한 7반 정도 이렇게 놓을게요. 7반 정도 놓아서 살짝 여기를 이렇게 쳐줄게요. 한 7반에서 8인치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넉넉해서 상관 없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. 와 모양 자체가 다 나온 것 같죠? 자 그 다음에 펼치신 다음에 다시 그려주고 이 소매는 왜냐면은 좀 편안하게 갈 거기 때문에 얘를 2인치를 놓았으면 얘는 1반만 놓을게요. 1과 여기서부터 1과 2분의 1 자 놓고 얘와 얘가 만나는데 이렇게 만나는데 이렇게 그려줄게요. 자 다시 여기는 2인치에다가 표시하나 여기는 요선에서 1반에다가 표시하나 그리고 다시 그려줄게요. 이렇게 그 다음에 또다시 여기랑 다시 그려줄게요. 자 여기가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놓을게요. 그랬더니 여기가 나왔어요. 자 뒷부분도 시작할게요. 뒷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봤더니 이세가 어지러움 바니츠 조금 안되게끔 나왔어요. 거기에 가운데다가 너치 표시 딱 할게요. 얘가 앞이고요. 얘가 뒤에요.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면 끝. 자 이렇게 소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어렵죠. 어려운 거 어려운 거 도전 한번 해보세요. 여러분 오늘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풀 만드는 거 잘라서 벌려가지고 귀찮지만 잘라서 벌리는 거 그 다음에 다는 거 그 다음에 품에 반팔 솜에 이렇게 만드는 거 전체적으로 좀 어렵다 싶으면 좀 더 뒷부분을 천천히 앞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보고 또 보고 이렇게 천천히 한번 하면서 따라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자 이렇게 패턴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렸고요. 만드는 과정은 요번 주에 제가 시간을 내서 만들어서 영상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땀이 분들 뉴팅 하시는 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지금 영상 만드는 영상 올라오는 것도 기다려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저 윗반을 찾아오겠습니다.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